한번에 합격 해커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대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해커스 공무원에서 행정법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저를 알기 위해서는 네이버에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는 변호사고요 대한변호사협회 이사입니다 나름 이 업계에서는 그나마 잘나가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어쨌든 제가 행정법 24년도 커리큘럼과 그리고 학습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크게 우리 커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입문강의는 정말 특히 행정법만 제가 국한에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번 정복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가장 쉬운 과목이 돼요 그런데 처음에 어려운 이유가 개념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을 설명하는 강의가 바로 입문강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행정법이 요거다 그냥 맘만 보는 강의죠 자 그냥 본격적으로 기본강의가 정말 메인인데요 기본강의를 들으시면 행정법의 그 기본 개념들을 하나씩 익히시고 그게 적용이 된 그런 판례들을 배우실 겁니다 그리고요 되게 중요한 그 행정기본법이라든지 여러가지 법령들을 다 총정리해서 그 정리하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심화강의입니다 이 심화강의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아서요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풀이 자 이때부터 정말 제대로 문제풀이가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풀이 문제풀이를 보세요 세 단계나 있잖아요 자 이걸 통해서 실전 연습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커리만 따라오면 여러분들 합격엔 지장이 전혀 없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드리 자 이런 내용을 보시면 다 아실 거고요 이런 내용들은 자 중요한 거는 입문강의는 꼭 들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적어도 행정법은 그래도 입문강의는 조금 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말 정말 행정법에서 말하는 그 개념들은 우리가 잘 평소에 쓰지 않았던 그런 개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대충 이게 뭐지? 이 정도 감을 잡기 위해서는 입문강의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고요 입문강의는 다 무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메인입니다 자 기본강의가 정말 메인이고요 자 이때 이게 우리 해커스에서는 두 달 과정으로 기본강의가 진행이 돼요 저도 두 달 과정으로 그 기본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두 달 안에 이 행정법을 1회독하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은 보통은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거의 4개월 과정이 거쳐서 그 행정법의 전 내용을 다 강의도 하고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달라졌어요 올해는 정말 그 중에서도 정말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 거두절미하고 정말 핵 중에 핵만 남겨서요 그거 먼저 강의를 합니다 이게 바로 기본강의가 될 거고요 두 달 과정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화강의입니다 자 이 심화강의는 사실 작년만 해도 심화강의를 그냥 기본강의의 연장선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올해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사실 올해 해커스 공무원 학원이 정말 남다른 성과를 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기본강의 끝나고 심화강의를 굉장히 여러 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심화강의를 특히 저는 빠른 1회독강의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필요한 강의가 그런 것 같거든요 빠르게 누가 같이 한번 빨리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니즈들이 있어서 저는 이 심화강의를 통해서요 제가 빠른 1회독강의도 할 거고요 뿐만 아니라 저는 행정구제법만 따로 떼서 강의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약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기본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많이 해요 그리고 네이버에 제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를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강의가 있으면 제가 이 노량진 최초로 여러분이 원하는 강의를 직접 만들어드리는 그런 강사입니다 그래서 이 심화강의 강사에 대한 재량이 많이 부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심화강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가려운 것들을 다 긁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끝나면 이제 기출문제풀이 강의가 시작되고요 제가 만든 교재도 이제 8월 중에 출간이 되기 때문에 그 교재를 가지고 나가는데요 사실상 이 기출문제풀이 강의가 정말 메인이라고 보시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개념을 배운 것들을 드디어 문제에 적용시켜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행정법은 다른 과목과는 되게 달라요 다른 과목은 공부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 풀 수가 있잖아요 행정법은 그게 안 됩니다 분명 기본강의를 듣고 내가 이해가 돼 근데 문제가 안 풀려요 이게 행정법의 기본 디폴트에요 정말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행정법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처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 처음으로 우리가 배웠던 이론을 문제로 적용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한 번 기출 풀었다고 여러분들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단원별 문제풀이가 되는데요 이것도 저 같은 경우에는 기출 지문의 변형 혹은 기출 전범위 풀이 이런 식으로 단원별 문제풀이를 진행해요 저는 최대한 기출을 반복을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단원별 문제풀이에서 기출 문제를 다시 한 번 전범위로 변형하고 또 문제를 일부 변형해서요 계속 모의고사식으로 완전 전범위로 풀게끔 트레이닝을 시켜요 그리고 맨 마지막 파이널이죠 이게 바로 동영 모의고사입니다 자 이때는 정말 마지막 진짜 모의고사 실전에 정말 출제될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을 구성을 해놓고 이미 문제들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서와 어서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계에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마무리하는 과정에 그 중간중간 중요한 법령들을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이론들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저희 기본적인 행정법의 컬이고요 자 그 다음 학습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알려드릴게요 사실 저는 물론 강사이기도 하지만 사실 제가 제 수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저는 수험 전문가로서 불리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학습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험을 대하는 태도, 자세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도 제가 변호사로 해도 충분히 정말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이미 잘 나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요 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저 그 수험이라는 게 저도 수험에서 굉장히 많은 실패를 했거든요 저도 정말 수년간 실패를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뭐 시험장에 못 들어가는 일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 보니까 이 수험에 대해서 나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어렸을 때 20대 때의 그 대겸이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이걸 알았다면 정말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 그런 생각들이 안에 늘 남아 있었고요 이거를 제가 나중에 내가 어느 정도 지위에 있고 나서 누군가에게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강의할 때 항상 그 수험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드리고요 여러분들 멘탈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잘 가르치는 강사? 물론 저도 되게 잘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그냥 수험 동반자로서 수험의 어떤 수험 자체의 동반자로서 그런 의미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습 방법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누차 얘기해 드릴 거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가장 기본이 되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객관식 시험은 다른 시험과 접근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양을 적은 회독으로 공부하는 거 가령 예를 들면 이게 범위가 우리 교과서의 범위가 100이라고 한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공부하다가 내가 모르는 게 나왔다 그러면 계속 양을 늘려가요 그래서 120을 만들어 놓습니다 120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누구나 일정하잖아요 이거를 한 3회 해독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총 한 360 이 정도 본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객관식 시험에서 더 중요한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거입니다 양이 100이라면요 이걸 무조건 더 줄이셔야 됩니다 무조건 줄이시면 이거를 양이 120이 아니라 이제 한 60 정도로 줄여야 됩니다 점점 줄여가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걸 3회독 할 수 있다면 같은 360이라는 에너지를 통해서 6회독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 배가 가능하죠 이렇게 객관식을 잘하는 거는 정말 놀랍게도 많은 양을 다 봐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미 기출된 부분 그것만 줄이면 60밖에 안 나옵니다 이 양을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이것만 더 선명하게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말 놀랍게도 객관식 점수는 빵빵빵 올라가요 그래서 꼭 객관식 공부를 할 때는 이거를 정말 잊지 마십시오 꼭 반드시 그래서 양을 줄여서 회독을 늘린다 이게 우리 객관식 방법의 가장 중요한 꿀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 드리면 핵심적인 부분만 반복하는 게 바로 이게 수험의 왕도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수험의 왕도가 있나? 없다 그냥 열심히 하는 거다 틀린 말이에요 수험은 왕도가 있습니다 자 일단 자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은 이렇게 실어드리긴 했는데요 더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럼 수험의 왕도라고 했죠 자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수험을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험하는 것이다 자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여러분 아시나요? 자 공부는 내가 어떤 지적인 어떤 갈증을 지적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한 행위들 그 모든 행위들을 공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공부하시는 게 아니고 수험을 하시는 거예요 수험은 목표가 있는 행위입니다 뭐냐 합격과 불합격 이 수험의 결과는 합격과 불합격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험이라는 건요 무조건 합격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일반 공부라는 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하시면 안 되고 수험을 하셔야 됩니다 수험 자 수험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고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합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마인드는 이제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지 막 하는 것보다도 자 수험을 해야 됩니다 수험 가장 효율적으로 합격에 필요한 것들만 쭉쭉쭉 뽑아서 그것만 열심히 반복하는 거 이게 바로 수험의 왕도인 거예요 그래서 수험엔 왕도가 존재합니다 바로 요겁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핵심 쟁점을 반복하시면 돼요 지역적인 거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요 핵심 쟁점은 외워두셔야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분명히 내가 아는 게 생기고요 그럼 자신감이 생겨요 이런 자신감만 딱 따라 붙는다 그럼 그 순간 반드시 합격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일단 저는 강의할 때 일단 무조건 반복 학습을 유도합니다 저는 수험의 전문가라고 그랬잖아요 공부 전문가가 아니라 저는 합격하는 방법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수많은 실패와 그리고 결국 성취도 했고요 이 수많은 과정들을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제가 아주 옛날부터 어린 20대 때부터 사법시험 관련 카페에 거기에 만오천명 되는 카페의 카페 주인장이기도 했었습니다 아시죠? 다음 네이버 카페 주인장이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정말 수많은 합격과 불합격 사례를 봤어요 그걸 통해서 제가 뭔가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수험을 잘하는 방법이구나 분명 수험의 왕도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해드릴 거고요 그런 제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수업도 수험에 최적화된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반복 학습을 유도하고요 최대한 이 자리에 와서 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에게 암기까지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강 후기를 보시면 여러분들 좀 참고가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저는 이거 지속적인 관리 체크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 중간에 쉬는 시간 있죠 쉬는 시간에 저는 어디 나가지 않아요 다 물어봐요 이거 이해돼요? 제가 물어보고 어느 정도 했어요 책도 보고 이러면서 소통을 계속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래서 좀 일반적인 강사와는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저는 굉장히 그래서 그냥 수험 전문가인 동네 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되게 좋아해 주시고 많이 따라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르셨던 분들이 이번 시험에서 다 행정법을 정말 다 고득점했습니다 자 분명히 여러분 자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혼자 결국은 수험이라는 건 혼자 외로운 싸움이거든요 하지만 누군가가 지켜봐 준다? 그러면 확실히 내가 하는 그 수험의 그 태도도 달라지고 그리고 내가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더 생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해드리니까요 자 그리고 자 학습방법의 꿀팁 다시 한번 반복 드리면 핵심 부분 회독수를 늘리는 것이다 정확하게 자 이 짧은 영상이지만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추천합니다 자 복습할 때 저는 꾸역꾸역 앉아서 1회독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댄디하게 2,3회독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요 꾸역꾸역 앉아서 보면 다했다 그냥 자기 만족일 뿐이야 중요한 거는 여러 번 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댄디하게 여러 번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가 잘 안될 때는 타임워치 그 시간 타이머를 딱 한 시간을 딱 재고 그 안에 무조건 보라고 해요 어떻게든 꾸역꾸역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30분을 놓고 다시 보잖아요 2회독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 1회독 때 어떻게든 꾸역꾸역 본 게 그 다음 2회독 때는 바로 보니까 너무나 잘 읽힙니다 그 다음 한 번 더 딱 타이머를 10분을 맞춰요 10분 안에 또 볼 수 있어 자 그럼 총 한 시간 40분밖에 안 됐지만 3회독도 가능한 거예요 자 이런 게 수험의 꿀팁 같은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제가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또 A4 용지에 저는 책을 막 들고 다니는 거 힘들잖아요 그리고 책을 펴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수험했을 때 썼던 방법인데요 A4 용지를 반으로 접고 또 접어요 그럼 8칸이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정말 정말 중요한 암기 사항들이죠 외워야 되는 사항들 거기다 적었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계속 봤습니다 저 이런 것도 여러 개 만들어서 제가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볼 거 그리고 밥 먹을 때 볼 거 자 그리고 아니면 어디 이동할 때 지하철 탈 때 볼 거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놔서요 그럼 계속 봤어요 그냥 쓱 일상에서 계속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남들처럼 막 앉아서 공부를 꾸역 그 시간은 되게 줄어들어도 효율성은 훨씬 더 높아져요 수험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자 그리고요 물론 그 실력차에 따라서 공부 방법은 달라지겠죠 입문자 처음으로 이 행정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강의를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강의를 정말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럼 강의를 두세 번이라도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입문자의 경우에는 강의를 많이 의존하시면 좋고요 실력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미 어느 정도 아시니까 이제는 문제풀이 기본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 문제풀이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그리고 고득점하는 방법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핵심적인 부분을 또 한번 보시면 돼요 더 선명하게 더 선명하게 정말 놀랍게도 내가 120을 알지 못해도 60만 선명하게 알면 시험장 가서는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고득점 방법은 자 다시 그 다시 한번 그 개념 숙지 반복 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의 말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수험을 하는 거죠 자 공부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자 수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에요 공부와 수험 이제까지는 그걸 구분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지금부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달라지셔야 됩니다 공부가 아니라 수험을 하셔야 돼요 수험은 목적이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금 주어진 시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요 OX를 잘 판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 시험장 가서 어 이건 O다 X다 이게 빨리빨리 드러나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 수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아깝게 떨어져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은 위로해 줘요 아 그래도 대단하다 아깝게 떨어졌다 수험은 불합격과 합격밖에 없습니다 아깝게 떨어진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사활을 걸어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이제는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 수험은 자존감을 매일매일 깎아먹는 일입니다 수험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와 되게 힘들지 남들은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는 모를 것 나만 모르는 것 같고 하루하루가 되게 힘들고 되게 평범한 것 같지만 그런데도 야속하게 부모님들이나 친구들은 야 넌 좋겠다 공부만 하면 돼서 이런 막말을 하고 사실 여러분 공부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 정신노동이라는 게 육체노동보다 저는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고요 자 어쨌든 이런 수험을 하다 보면 자존감이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존감이 낮아지는 건 어쩔 수 없어 그걸 받아들여야 돼 아 원래 괴로운 거구나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 우리의 마음 불안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든 컨트롤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의 행동 행동은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버티고 앉아있는 행위 힘들어도 그냥 꾸역꾸역 나와서 앉아있어 이 행위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 사실은 이 행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쌓여야 돼요 이것만 쌓이면 반드시 합격합니다 반드시 자 다들 다들 의지를 가지고 뭔가 내 육체의 괴로움을 극복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자 항상 몸이 더 중요해요 몸이 건강한 몸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자 자 멘탈을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멘탈 역시 뭐 괴로운 것만큼 스며드는 불안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제어합니까 이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세요 수험은 원래 힘든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해집니다 그리고 나만 힘든 게 아니야 모든 수험생이 다 힘들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도치돼서 어디 뭐 갑자기 떠나버리거나 나가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나와서 딱 앉아있으면 그 행위 자체 그 사실 자체가 여러분들을 합격의 길로 인도할 겁니다 자 그래서요 자 제가 지금 오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험은 만만치 않죠 그래서 힘 좀 내시고요 자 여러분 공부가 아니라 수험을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는 홍대겸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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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